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저만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몸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냐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가득 찼어요 사랑을 많이 받느냐 사랑을 많이 주느냐 드라마도 보던 것은 다 그 안에는 사랑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또 그 교류에서 오는 상처 또 이 부부간의 사랑 또 이게 또 깨지면서 오는 각자의 나누어짐 이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 직접 손수 우리를 땅의 흙으로 티끌 같은 우리를 먼지 같은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 우리는 그냥 말씀을 선포하고 될지라 이게 아니에요 물은 각종 물고기를 낼지라 이게 아니에요 직접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사 그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여섯째 날에 창조가 되어지고 첫날이 뭐냐 이 안식 주님과 함께 이 창조의 완성은 완성은 안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완성은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로 우리는 모든 걸 시작하거든요 주님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호흡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과 함께한 그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나가는 이 월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음성은 이번 주일 말씀이 대속의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고요 인체의 일부를 떼워가지고 붙여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생명이기 때문에 역동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은 그냥 영전 메시지 할 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장막터는 구원의 장막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어쩌다가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십자가의 대속은 생명의 생명 그래서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살인죄를 지어도 그 어떤 사기를 쳐도 주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요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것도 용서를 못 받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샀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선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샀기 때문에 주님의 시간에 맞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가는 우리가요 시다바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AI가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인마누엘이잖아요 그 이름을 인마누엘이 하리라 결국 우리의 사랑에서 함께 하려고 이 대속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함께 하려고 부부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온수가 됐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는데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완전히 이간질에서 분리 분리 우리는요 완전히 주님과 우리는요 분리된 상태였어요 그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이번 대속의 은혜죠 대속물로 오신 거예요 속재양으로 오셨죠 창조에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축복을 누리었는데 범죄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마귀의 자녀를 됐는데 우리는 죽음이잖아요 원래 이 단절 분리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영적인 죽음 기한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각자 삶의 기한이 있잖아요 이 기한에는 삶의 죽음 인생이 죽음의 배경 속에 그리고 영원한 육체가 떠날 때는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는 이 죽음의 배경 속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의 권세 안에 사단의 손에 확 잡혔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움직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단절이라고 했잖아요 단절 완전히 단절 우리가 단수 물만 안 놔도요 우리 지구 속은 난리입니다 화장실도 못 쓰죠 물도 못 먹죠 식지도 못하죠 생명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단절됐어요 그러니까 교통 숨을 쉴 수가 없죠 숨이 안 쉬어져요 주님과 숨을 쉬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없는 캄캄함 그 무지함 그래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을 때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빛이 내게 딱 들어오니까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숨을 쉴 것 같고 호흡이 되고 알 수 없는 평안과 돈도 아닌데 너무 기쁘고 재물은 없지만 보아가 생겼잖아요 예수 보아 그리스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아가 감춰져 있대요 그런 우리가 소경된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죄값을 치르고 누군가가 죽어야 되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누군가 내 생명을 대신 죽어야 해결되는 이 안에 예수가 그리스로 오셔서 우리 모든 원재로부터 삶의 저주로까지 죽어서 갈 지옥까지 완벽하게 끝난 이 영적인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현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은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영원한 이 힘으로 우리 힘이 생기면 이 건강하면 직장도 우리 아무 걱정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당장 오늘 사고 한번 나 보세요 CT 찍어야죠 하나 불러줘 보세요 이 갈비 하나 불러줘 보세요 숨도 못 쉽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거 걸어갈 수 있다는 거 내가 누워서 그냥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요 팔 한번 나가보세요 올리지도 못해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 속에 또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아무리 사랑한다 고백을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판 가론 유다와 예수를 저주한 우리 베드로는 매번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번 삶 속에 저주도 하고 도망도 가고 우리는 팔기도 하잖아요 돈 된 다음에 우리 다 팔잖아요 예수도 팔고 부인도 팔고 다 팝니다 새끼도 팔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 고상한 존재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생명에 의해서 우리 핸들을 돌리잖아요 나 살려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는 음성입니다 누구누구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현식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제목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하죠 어 이거 다 간단한 삶을 해주고 하늘의 보아를 채워줄 테니까 나를 따라 아 주님 잠깐만 생각해 보고 오겠습니다 우린 다 부자 청년과 같아요 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린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장막터 속에 우리가 각종 우리 장막터를 넓히는 시간표입니다 산업의 장막터 학업의 장막터 직장의 장막터 사역의 장막터 가정의 장막터 우리가 가장 우리 현실적인 장막터를 넓히려고 발부둥치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구원의 장막터가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힘으로 넓히든 높이든 안 무너져요 소대지 1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내 마음에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안에는 지우와 회복과 사명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오늘 또 15절 16절 17절 다 절마다 절마다 1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베드로 반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그를 지도자를 삼을 거라고 이미 예수님은 그의 미래를 보고 그를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그에게 물어보는 것은 베드로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는 땅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사람의 원재를 가진 땅의 사람을 해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해외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야 너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우리는 해외의 것을 살아가지만 해 아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오늘 베드로처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이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있는 사람들 지금 제자들을 만나려고 왔고 거기에 따로 찾아가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에 목하기 전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공간복음이 다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원래 31절에 그러거든요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다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있으리라 그래서 오늘 이 갈릴리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랬냐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모두 이 열두 제자가 11제자가 다 버릴지라도 이 모두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결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부분으로 베드로 요한에게 그러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내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우리는 내가 고백한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내가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고백한 거 내가 내 입술로 한 거는 내 입술로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로 하답해야 돼요 너무나 자신 만만하게 모두가 줄을 버려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 은혜 받으면 이렇잖아요 이거요 우리 은혜 받으면 집도 다 팔 것 같아요 24시간 다 드릴 것 같아요 당장 가서 말씀 정리하고 오늘 한 시간씩 기도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안 해도 나는 세계보고만 할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뤄놓으니 오늘 밤 오늘 밤 하루도 안 넘어가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는요 하루를 못 넘겨요 작심삼일 그거 오래 가는 겁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강단 말씀 정리해야지 일주일 바로 가잖아요 베드로가 또 그 말을 듣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은 적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우리의 이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가짜 아니었어요 사기치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께 은혜 받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거 거짓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첫 번째 그 질문의 부분이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를 따로 찾아와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1대1의 응답이에요 동시에 이 강단에서 말하지만 자기에게 들리는 건 다 1대1이에요 마가다라빵의 성령의 역사가 불의 혀같이 역사했지만 각기 자기 방언으로 들었거든요 그때는 육신의 방언으로 들었고 지금은 나의 영적인 방언으로 다 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 뭘 해 너 이거 해야 돼 이런 우리에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사야 54장 장막털을 넓히기 전에 이사야 53장 이 구원의 장막털을 우리가 확고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질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구원의 장막털을 확증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와 좀 다른 그때의 격식 중에 하나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밝히는 간섭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도 그러거든요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이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거든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고 헬륙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를 존경한다는 뜻이래요 누구누구의 자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문이 좀 있는 데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그 위에 때부터 내려오고 족보가 약한 사람은 그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소속이 어디냐는 거지 소속 이거예요 소속 우리 영적인 소속은 하나님의 자녀 베드로를 하접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존중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비록 나를 세 번 부인하고 비록 네가 네 살려고 도망갔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를 존중한 뜻으로 그 유대의 이 격식으로 예수님이 대접을 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접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을 허접하게 대접한지 아세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내친 적이 없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제가 주의 종이 됐잖아요 평신도로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이렇게 막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아지고 현식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아도 될까요 두 번째 또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리 하나이다 똑같잖아요 주님 그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똑같은 대답을 해요 이제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왜냐 예수님 시절 먹고 가기 전에 모두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거고 모두 도망가도 주님이 죽을지요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육신의 입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제 우리요 우리 너무나 쉽게 쉽게 우리요 주님 앞에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의 은혜 속에 우리는요 진짜 고백은 행위로 하는 거예요 진짜 고백은 세 번째 질문을 하잖아요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물론 여기 안에는 비밀이 있죠 세 번 부인한 베드로의 그 안에 그 세 번의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데 그 고백 속에 자신의 사실적인 고백을 예수님께 다시 하잖아요 다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오니 깨뚫어보다 주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깨뚫어보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베드로와 주님만이 아는 고백이죠 나와 주님만이 아는 고백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요 똑같은 고백이 아닙니다 왜 쓸데없이 세 번을 물어봤겠어요 그에 대한 회복이고 확증이고 그 안에 베드로가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할 주님의 낯을 보기 어려워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잖아요 3년을 쫓아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 순간을 못 기다려서 고기를 잡으러 갔겠어요 주님의 낯을 배울 수가 없어서 다른 제자들은 생각없이 기다리지만 베드로는 저주를 했어요 주님의 눈과 마주쳤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그 시간을 기다리겠어요 제가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게 심심해서 간 게 아니고 업이 생각나서 간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힘들 수가 없어서 저주한 자만이 갖는 그 마음안의 죄책감이죠 내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는데 마지막 그 부분은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 속에 내가 사랑을 받은 것만 개수하지 마시고 이제는 사명을 주시죠 주님이 내 마음을 깨뚫어보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그 영적인 그 통찰력이 다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왜냐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어야 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요 순교를 감당해야 되고 배교를 감당해야 되고 그 많은 영혼을 알아야 돼요 안아야 돼요 자기가 저주했고 도망쳤기 때문에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어요 베드로 성격에 베드로가 다 안을 수 있는 그 핵심이 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주의 길을 가는 거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세계보금화 237 자비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돈으로 개수가 안 되잖아요 집을 팔아서 언급할 수 있잖아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대속의 그 은혜를 오늘 베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주님과 신뢰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 그 사랑이니까 회복되고 그다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이제는 네가 네 마음대로 뛰 뛰고 못 간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이 예배 때 십자가의 때는 뭘 잘했니 못했느니 우리는 맨날 그러죠 네가 이걸 못했고 저런 좋았다고 부모는 육신의 부모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그 사랑하느냐 하나가 뭐냐 내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죠 요즘에 어제 제가 기도회 때 그랬어요 우리 기도회 때 성도님들에게 제가 변했다고 제가 변했다고요 그전에는 이런 베드로 같은 자를 보면 하나님 어떻게든지 다리몽대로 부트러트려서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돌아오시고 장색의 쓴맛을 보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이 더 컸어요 이 눈은 너무 통쾌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걸 때리면 여기를 내놓으라는데 우리의 이익은 잘 안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날부터 주님의 그 사랑이요 그를 향해서 보는 내 눈빛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도 교회라도 찾아오고 내 눈은 안 맞추고 내 눈은 안 맞추고 그냥 가더라도 내가 거기한테 가서 어깨 두들겨주고 그 부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그것처럼 그가 다리몽땡이가 부러지고 내 눈은 틀을 양육하고 내 눈을 양육하고 중육자를 세우고 자 주님한테 주님께 받으시고 결론의 부분입니다 오직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라 이번 금요 말씀의 부분이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할지라 우리가 생명에 이 주님을 보내신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 여호와라는 부분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변치 않는 이 헷새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 이 새벽에 새벽기도를 나오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직접 찾아오고 주님의 사랑을 병렬관계가 아니라 직렬관계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게 육신의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내가 이 시간표를 기다려야 할 시간표인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할 시간표인지 내가 차고 나가야 할 시간표인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으로 끝나지 마시고 감격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는 각자의 다 사명이 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곧 사명이 있다는 부분이니까 작다고 허접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을 입은 우리는 사랑을 입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입은 자예요 수동태죠 그래서 주님의 질문에 멋지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화답하시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